그만하자, 유미야. 내가 미안해. 사실 내가 이루려던 게 있었는데 그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경 못 썼어. 우리... 한영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잘못했어, 나원아. 내가 예전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어. 내가 정말 미안해. 근데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. 난 네가 너무 좋아가지고... 난 네가 너무 좋아가지고... 그래서 네가 너무 밉나 봐. 감당도 못 할 거면서 바보 씨... 잠깐만 여기 있어. 미안해. 많이 늦었지? 괜찮아. 여기 좀 도와주세요. 네. 어머. 어머. 근데...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다들 어떻게 한 거야? 제대로 선배 노릇 한번 해주시죠. 내가, 내가 미쳤냐? 유미랑 짝짝쿵해서 하이제트 PPT 빼돌린 거 나 다 아는데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, 후배님? 아무튼, 우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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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